형이 아빠가 더 설렌다. 소윤이 오늘 어디 놀러 가나 봐. 아빠랑 오늘 재밌게 놀자. 알았지? 근데 진짜 아빠가 더 신나는 것 같다. 엄마가 데이트하던 곳이야, 데이트하던 곳. 대박. 대박. 노래공원 가는 거예요? 진짜 저기 갔다 하면 집에를 안 옵니다. 저 밤 퍼레이드까지 봐야죠. 맞아요. 오늘 엄청 기대되는데요. 서윤이 놀이동산 처음이래요. 너무 좋다. 뭔가 말 바뀐 것 같아.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네? 네? 말 정답. 그렇지. 아유 신나. 어? 또 떨어져. 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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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자. 우와. 이게 뭐라고? 형이 저거 뭐라고? 아빠한테 일부러 그러는 거야? 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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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자. 오늘 여기서 만나기로 했는데. 아직 안 오셨나 본데? 어 누구를 만나기로 했죠? 오실 때가 됐는데. 오늘 누가 오시나 보다. 너나 누가 싫어? 너나 누가 싫어? 아 오셨다. 안녕하세요. 오세요. 와 민족까지 왔어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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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은 다음에. 아니 진짜 19년 전에 드라마 천국의 계단에. 그 아빠가 나왔었잖아요. 맞네요. 이야. 정말 뭔가 저 되게 이상해요 지금. 나도 이상해. 나도 이상해. 처음 봐. 어떻게 하나도 못 봤어. 그러게요. 그러게요. 아빠가 돼가지고 서로. 우와. 거의 20년 되고서 아빠가 돼서 만나다니. 아 너무 예쁘다. 언니. 맞아 맞아. 지가 저때 생각지도 못했을 거예요 진짜. 저렇게 하고 있을 줄 맞아.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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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닮아 보들 돼가지고. 아하. 아하. 짜잔. 민사야 반가워. 야야야. 야야야. 이쁘다 이쁘다 해야지 이쁘다 이쁘다 해야지. 아니 근데 왜. 여기서 만나자고 일부러 그런 거야 회전부모 앞에서. 그 선배님 그 회전부모 엄청 유명하시잖아요. 나 그거 너무 해보고 싶어. 나 그거 너무 해보고 싶어. 아 진짜요. 나 애들라고 너무 해보고 싶어. 아 진짜요. 나 애들라고 너무 해보고 싶어. 아 아 이 장면 명장면. 한 번만 더 해볼게. 나 준비를 해왔지. 아 진짜요. 아 그거 진짜 하신다고요? 아 그거 진짜 하신다고요? 아 그거 진짜 하신다고요? 아 진짜 해봐요? 아빠 뭐 가져온 게 있어. 야 19년 만에 다시 보는 건가요 그 장면. 아 진짜 해보고 싶었어. 우와, 오빠 잘 어울린다, 말씀. 어머, 어떡해. 진짜 똑같다. 똑같아. 신비서, 놀라지 마세요. 신비서, 놀라지 마세요. 너 아직 얘기 안 했어. 너 아직 얘기 안 했어. 아, 어떡해. 신비서! 너무 어렵다. 야, 회전문가가 몇만 바퀴를 돌아서. 너 아직 얘기 안 했어? 어떡해. 너 아직 얘기 안 했어. 너 아직 얘기 안 했어. 너 아직 얘기 안 했어. 어떡해. 나 꿈을 이뤘네요. 와. 서윤이는 의자에 앉을 거죠? 서윤이는 의자에 앉자. 야, 훨씬 크다, 진짜. 훨씬 커.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낯설은가 보다. 알았어, 여기 앉아, 여기 앉아. 알았어, 여기 앉아, 여기 앉아. 알았어, 여기 앉아, 여기 앉아. 동생이. 동생이. 어머, 민준이 스윗해. 바로 오른 끝였어요. 역시 동생이 둘이니까 달릴 줄 알아요. 민준이 오빠? 애인아, 너도 못 범해 봐. 이런 거 있으면. 근데 예준이가 민수한테 되게 까칠했었는데 서윤이한테는 되게 오빠답게 본다. 그러니까. 우리 오빠들인데. 맞아.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문제 할 거니. 이해했어? 아, 이쁘다 해도 예수할 거야. 오빠, 아이고. 그렇지, 그렇지. 놀러가죠, 놀러가죠. 삼촌 몇 살이에요? 삼촌? 네. 삼촌 서른다섯. 서른다섯. 왜? 아빠는 33살인데? 아빠는 33살인데? 왜? 설마. 아버지 믿은다. 아빠보다 그럼 형이 형이네. 아, 진짜로? 성이네? 아, 진짜로? 아빠 집에서 31살이라고 하셨어요? 이런 거. 아, 교육 제대로 시켰네요. 민준아. 오늘 같이 다니면서 챙겨줘야 돼. 민준이가, 민준이. 민준이가, 민준이. 나 혼자서 세스를 돌봐야 된다고. 나 혼자서 세스를 돌봐야 된다고. 오 마이 갓. 민준이 어깨가 무겁겠는데? 민준아 화이팅. 자,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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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준이, 출발. 자, 놀아볼까? 가자. 밀어, 밀자. 밀어, 같이 밀어야지. 저쪽으로, 저쪽으로. 옳지. 애들이 유모 잘한 거야? 올라가자. 아빠들이 입으로. 아,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아, 시원하다. 아, 시원하다. 아유, 잘 있어. 아유, 이쁘라. 그래도 오빠들이 밀어주니까. 너무 좋은데요? 든든하죠. 자, 여기 언덕이야. 잘해야 돼. 이제 언덕이니까 힘내. 파이팅. 언덕? 이거 어려운데, 여기 엄청 언덕 긴데. 네, 오르막길에 아빠들이 준비죠. 할 수 있어. 우리 포기하면 안 돼. 가자, 가자. 그렇지. 힘내, 힘. 예준이, 예준이 힘. 힘 다 빠지겠는데요? 저한테 질 거야. 파이팅. 할 수 있어. 이게 도리공원이 아니라 이게 지금 전주 훈련인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네, 둘, 셋. 네, 둘, 셋. 하나, 둘, 파이팅. 아, 이제 스파르타식으로 가르치네. 동생들, 동생들을 위해서. 와, 다 컸어. 다 컸대.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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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저기다. 범벅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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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벅카 탈레. 삼촌이랑 타와, 삼촌이랑. 아빠가 애기 보고 있을게. 서윤이랑 민서. 자, 일단 키부터 쟤까? 이리 와봐. 키부터 쟤. 삼촌 여기, 삼촌이랑 같이 타. 삼촌 잘 부탁해. 오빠들 잘하고 와. 삼촌 따라오세요. 어, 자. 어, 기재해야 된다니. 걱정된다니. 아, 이때 제일 긴장되잖아요. 아, 그래요. 자, 키 한 번 재보자. 자, 키 한 번 재보자. 윤리아, 윤리아. 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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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윤리아, 허리 펴고. 자, 공사자 땡기고, 그렇지. 공사자 땡기고, 그렇지. 오케이, 통감. 통감이지. 통감. 이준이 됐어, 이준이 됐어. 예준아 다리 좀 올려. 예준아 다리 좀 올려. 예준아. 예준아. 예, 오른쪽으로. 어떡해. 오, 조금 모질하구나. 예준이 성원하겠다. 120cm구나 이거는. 아이고. 조금만 더 커서 와야 되겠다. 예준아, 예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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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준아, 키가 안 된대. 다음에 조금 더 커서 타야 돼. 키가 진짜 소중하게 돼. 어. 다음에 키 커서 타자. 난 그런데 뭐 하라고요. 잠깐 기다려야 돼, 우리는. 어, 그렇지. 나는 뭐 하라고요. 애기 보고 있자. 알았지? 애기 잠깐 봐주고 있자. 아, 귀여워. 너무 귀엽다. 다시 잠들었어? 알았어. 으하하. 아 tel jePS 가 early 넌?